성경통독 34일째 오늘 성경통독 34일째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무엘 상 그리고 상하 그리고 열한기 상하의 말씀과 겹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역대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그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이 곤략과 싸워 승리한 대가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정치적인 적으로 여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사울은 결국에 전쟁에서 아들 요나담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붐을 받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통치 40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이고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로 가면 바세바 사건이 나오고요 압살롬 사건이 나오고 그랬던 동기로 인해 인구 조사하는 이 다윗의 치부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다윗도 죽음을 맞죠 사윗의 40년간의 통치 기록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는 사울의 40년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40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열한기 상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열한기 상인데 이제 열한기 상에는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 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복으로 차고 넘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지만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 건축으로 인해서 부역과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의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 로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열한기 상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제 열한기 상 후반부에 가면 나라가 갈려지고 나서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을 중심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한기 상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도 40년간 통치했는데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치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전반부의 이야기고 열한기 상 후반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을 중심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열한기 하루 넘어갑니다 열한기 하루 넘어가면 열한기 화의 시작은 이제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거든요 그 왕까지의 이야기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열한기 하 전반부의 이야기고 후반부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조금 더 후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 후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아 왕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열한기 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열한기 상하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와 겹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정체선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이루왕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해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들인데 바세바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 좋은 일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역대기 상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역대기 하는 전반부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 상이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 것처럼 역대기 하도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천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가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9장까지가 솔로몬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역대기 하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는 과정과 그리고 아수르 위에서 멸망하기까지의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남유다의 히스기아 왕과 요시아 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유다 이야기 그리고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석방하는 이야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또 다루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역대기 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했던 이야기들은 제외되어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통독 성경 581페이지입니다 우리 통독 34일째 역대기 하 말씀 우리 역대하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셨고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창대하여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창대하여 졌습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창대하게 하셨습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라고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해 병과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응급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먹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떼로 갑을 정하여 산 것이라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계리오 만은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소문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 영화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신임이 창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복을 가지고 이러한 부귀 영화를 가지고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통독성경 582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 부분에 주목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여기다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이색에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귤의 인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도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솔로몬의 재임 기간 동안 무려 토목공사가 20년이나 진행됩니다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20년을 건축을 해요 7년을 성전 건축 그리고 13년을 이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자기 왕위를 위해서 굳이 궁궐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명목은 왕권 강화를 위한 명목입니다 왕의 권위를 위해서 또 왕의 고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고대시대의 왕들은 궁궐을 화려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굳이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13년이나 궁궐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을까 왕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솔로몬이 천명이나 되는 여자와 결혼했던 이유가 외교적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외교 강화를 위해서 1천명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군인들의 숫자가 열세여도 나라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한기의 말씀도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도 살펴보겠지만 외교를 잘하고 또 군사적으로 튼튼하게 했던 왕들 치고 선한 왕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외교를 잘해서 그리고 군사적인 숫자를 늘려서 나라를 지키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런 질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만 했다면 어떠했을까? 그냥 아버지가 살던 그 다이성이 머물면서 좀 초라하지만 좀 부족해도 아버지의 그 성에 그냥 머물렀으면 어떠했을까? 성전 건축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었을까? 솔로몬은 자기의 궁전을 성전 건축과 함께 동시에 진행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내 왕국을 세우고 싶은 인간의 숨겨진 욕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동기로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 야망, 내 욕심이 이 일을 동시에 진행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내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포장하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백성을 이용한 것인지도 모른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 왕위를 위하여 자기 왕위를 위하여 여기서 인간은 무너집니다 여기서 인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내 나라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한 것들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신인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나라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내 왕궁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한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면서 나를 비워내는 것이 신앙인데 솔로몬의 결국이 끝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한 나라, 나를 위한 왕국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우고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도 분열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대기는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기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더 성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 군데만 읽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여기저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돼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7장으로 가면 성전, 낙성식이 진행되어지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통덕 성경 589페이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닿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이 기도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 바로 기도하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않냐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메뚜기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 메뚜기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하시지요 먼저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전에서의 기도는 회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세상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죄를 회계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죄를 먼저 회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낮추며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낮춥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춥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정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회계하라고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믿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요 우리가 뭔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난 너보다 나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아니라 죄인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세상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낮아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를 낮추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전입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의 끈이 끈이지 않냐고 계속 기도의 향불이 주님 앞에 올려져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자기의 왕궁을 쓰는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 뒤에 숨어서 내 왕국 내 나라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을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성찰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